여기는 구로디에 탄력 800m에 있는 1.5룸으로 하긴 좀 애매한 분리형 원룸도 아니고 1.5룸도 아닌 천에 60입니다. 깔끔하고 풀옵션이고 손님하고 같이 방보면서 영상을 찍네요. 체구항은 그래도 있는 편이고 옷장은 되게 크고 방은 한 6-7평 정도 될 것 같네요. 풀옵션에 1.5룸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리형 원룸도 아니고 공간이 냉장고 들어가고 싱크대 세탁기 딱 있는 요정도 그래서 주방에서 식탁을 놓기는 좀 애매하고 분리형 원룸보다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화장실은 샤워부스 따로 있고요. 상승도 시장에 1.5룸도 아니고 공간이 냉장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상승도 시장에 1.3% 상승도 시장에 1.5룸으로 하긴 1.5룸으로 하긴 1.5룸으로 하긴 1.5룸. 상승도 시장에는 1.5룸으로 하긴 하긴 한 2.5룸으로 하긴 6룸으로 하긴 1.5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